돌아서지 말아야 했어 그 순간이 끝이었기에 다시 한 번 잡아야 했어 그 사람은 전부였기에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당신을 보낼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해야 했어 그 말이 진실이니까 당신을 너무 사랑했었다고 당신을 잊은 적 없었다고 그렇게 말해야 했어 그 말이 진실이니까 떠나갈까 불안해했어 그 사람이 소중했기에 다시 한 번 잡고 싶었어 그 이별이 두려웠기에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당신을 보낼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해야 했어 그 말이 진실이니까 당신을 너무 사랑했었다고 당신을 잊은 적 없었다고 그렇게 말해야 했어 그렇게 말해야 했어 그 말이 진실이니까 그 말이 진실이니까 다 exist that 그 throat에 당신을 너무 사랑했 어떻게 말 Click 그 constraints 그렇게 말해야 했어 내가 이렇게 열품되는ـ 이건 gasthill 정도면 나 챙가고 manufacturing IEK em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